아이고 좋나? 응 어 좋아? 새들 괴롭히면 안된대 이지윤 엄마 흔들어 죽겠다 엄마 저요한거 엄마 공아 공아 어디 가니 공아 어디 가 공 공 하하하하 자녀기가 자녀기가 하니까 새가 날아가 버리잖아 자 뻥 상이 발로 뻥 우와 말아갔다 공 잡아야 저녁이 어 우와 형아가 엄청 빠르네 어 내 동생 줘야지 유일아 내 동생 공 주세요 할까 알았어 아니면 나라 행사 안녕하십니까